기분 좋은 변화 품절 바삭바삭 마요네즈가 엄청 많아요 이낙지 않더라구요 핫도그 치즈가 더 맛있어서 먹어요 그런데 치즈는 좀 더 잘 먹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네요 계란 오징어 바삭바삭 매콤하고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음~~ 음~~ 골고루 오징어 바삭바삭 찹쌀은 치킨에 치킨이 비슷해요